원자모형과 전자배치라는 거에요 원자모형과 전자배치라는 거에요 어젠 여러분 학교에 있었죠? 체육대에 있어요? 체육대에 하긴 어제 괜찮긴 했지 괜찮지? 우승승에서 별로 안들었잖아요 어제 비왔어요? 하루종일 집에 있어서 밖에 비 올지도 몰랐는데 어제 오랜만에 방콕을 했단 말이에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 쉬잖아요 어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충전을 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어제 밤에 안좋은 일이 있긴 했지만 슬픈 일은 있긴 했지만 가슴 앞에 접어두고 원자모형과 전자배치라는 거에요 지난 시간에 원자모형에 대해서 쭉쭉 배웠던 말이에요 원자모형의 변천 최초 이제 현대에 들어가지고 현대에 들어서 최초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이라고 하는 건 쪼개다 보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했던 게 누구였어요? 돌턴이었죠 돌턴 그래서 공모형의 원자를 제시를 했고 그 뒤에 통승이 푸딩모형 러더퍼드가 행성궤도모형 그리고 보어 예를 들어서 보어가 어떤 실험으로 수소의 선스펙트럼 실험으로 전자껍질모형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과학자들의 증명에 의해서 현대의 원자모형 오비탈이라고 하는 오비탈이라고 이용한 전자를 확률로 표시한 전자구름모형까지 그러니까 원자에 변천이 있었다 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원자모형을 얘기를 할 때 결국에는 중심에는 누가 있고 중심에는 누가 있고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있는 거야 그 주변에 누가 있으냐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이 전자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원리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원자의 주변을 돌게 되느냐 라는 거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원자의 주변에 배치가 되느냐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자의 배치죠 원자명 내에서 이제 전자배치가 어떻게 이거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원자모형을 뭘로 쓴다 현대의 원자모형 전자구름모형을 쓰게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더 자주 쓰는 모델은 뭘 쓴다 보어의 원자모형을 쓴다라고 했어요 왜 왜 보어의 원자모형을 써요 표현하기가 편해서 그쵸 그럼 보어는 이 전자배치를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 내었느냐 라는 거지 자 보어는 뭘 얘기했어 원자핵이 있으면 그 주변에 불연속적인 궤도를 가지더라 전자는 불연속적인 궤도로 회전하고 있더라 그래서 전자 껍질을 제시를 했죠 제일 안쪽에 무슨 껍질 K 껍질을 시작으로 K L M M M 이런식으로 알파벳 순으로 베이스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왜 하실 K였느냐 라는 거지 여기는 두 가지 설이 있어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껍질 듯하는 그 의미가 카파 K에서는 카파라고 하는 단어에서 따왔다고 해서 K라고 하거나 혹은 이제 과학자들이 기존의 실수 전기 같은 경우다 전기가 흐를 때 원단 핵이 플러스 전화 움직이는 플러스 전화 움직이는 마이너스가 실제로 움직이는 거였잖아 이런듯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Q에서 A로 매긴 게 아니라 K부터 매겼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어요 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자 껍질 껍질을 뜻하는 K 카파에서 따온 게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A는 여기 안에 또 새롭게 발견되면 이제 제로로 매일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A가 아니라 대충한 K 정도도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이 설은 좀 아무리 계속 과학자들이 있대 불안정서를 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껍질 듯한 카파에서 따오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의 설이에요 어쨌든 이거만 전자 껍질의 순서대로 배치가 되고 전자는 어디부터 채워진다 에너지 주위가 낮은 단계에서 채워지는 거죠 바닥 상태의 전자 같은 경우 에너지가 없는 상태잖아 에너지가 없으면 어느 쪽 안쪽 귀도부터 채워져 나간다 라는 거지 그래서 보어의 전자배치를 따르자면 첫 번째 누구의 전자배치 보어의 전자배치를 따르자면 전자배치 전자배치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냐 원자핵이 있으면 어디부터 채워져 나간다 밑에다가 그려 볼게요 어디부터 채워져 나간다 안쪽을 먼저 채우고 근데 K껍질 같은 경우에 공간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K껍질에 두 개를 채우고 그 다음에 어디 L껍질을 채워나가 봐라 근데 L껍질을 채울 때 최대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다 최대 여덟 개까지 를 채울 수가 있더라 라는 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가장 바깥쪽 궤도의 여덟 개를 채우면 원자 어떻게 된다 안정해진다 라고 하는 어떤 법칙 어떤 규칙 옥택 그렇지 뭐에 의해서 옥택 규칙에 의해서 채워져 나가더라 그러니까 여덟 개 채웠으면 또 그 다음에 여덟 개 채우고 또 그 다음에 여덟 개 채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 나가는 거지 따라서 고어의 전자배치에 따르자면 고어의 전자배치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전자배치를 채워야 되더라 K껍질에는 최대 몇 개 두 개를 채우고 L껍질에는 최대 몇 개 여덟 개를 채우고 M껍질에는 최대 몇 개 여덟 개를 채우고 M껍질에는 최대 몇 개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채워나갈 수가 있더라 그럴 때 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 길도에 채워진 요 전자를 뭐라고 불러요?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지 혹은 최외각 전자라고 하죠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잖아 그쵸? 이렇게 배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요 고어의 전자배치로 우리가 원자를 표시를 해보자면 원자의 전자배치를 표시해보자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리튬이 있으면 리튬 리튬은 원자보다 몇 번? 원자보다 몇 번? 3번이죠 원자보다 3번이니까 이 리튬을 표시를 한다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자 리튬이 원자보다 3번이란 얘기는 양성자가 몇 개다 양성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개 그러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자도 몇 개 있다 3개 있다 따라서 얘를 바닥상대의 전자를 표시하잖아요 K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있고 2개 들어있고 L 껍질에는 몇 개 들어있다 1개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산소 산소는 원자보다 8번이죠 8번이니까 나타내고 나면 K 껍질에는 몇 개 전자가 2개 있고 L 껍질에는 몇 개 있다 6개 6개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칼슘이 있습니다 칼슘 칼슘은 원자가 몇 번? 20번이에요 20번이니까 이걸 표시한다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K 껍질에 몇 개? 2개 L 껍질에 몇 개? L 껍질에 몇 개? 8개 M 껍질에 몇 개? 8개 그 다음에 N 껍질에 몇 개? 2개 이렇게 있으면 칼슘의 전자배치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원자뼈 전자를 생각했을 때 얘네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전자를 옮겨야되잖아요 전자를 옮겨야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전자를 옮겨보면 리튬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에 한 개 있으니까 얘를 버리는 게 안정화하기 좋죠 따라서 리튬 이용이 되고 나면 전자배치를 어떻게 돼요? K 껍질에 2개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어때?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는 6개 있으니까 2개 더 채우면 안정해질 수가 있죠 따라서 산소는 이가 음이온 되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K 껍질에 2개 그리고 L 껍질에 8개를 채워나가게 된다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는 밑에다 써볼까요? 밑에 써본다면 칼슘 같은 경우는 원작전자 2개 있으니까 얘네를 버리는 게 안정화되기 좋더라 20번은 칼슘은 이니까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배치를 해보자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L 껍질에 M 껍질에 8개 이렇게 채워나가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보어의 전자배치 보어의 전자배치는 각 껍질마다 최대 수용 전자수라는 게 있어요 최대 수용 전자수 최대 수용 전자수 뒤에 가서 오비탈에서 다시 정리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 L을 제곱으로 표시하면 돼요 이 L을 제곱 이 때 L은 뭘 얘기하는 거야? 주양자수를 의미하죠 주양자수 그래서 어떻게 했냐 2 8 16 32 어? 16? 아 18 32 이런 식으로 가죠 16이라면 18 6번 4 18 이렇게 가는 거죠 뒤에 오비탈 하면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해 줄게요 따라서 보어의 전자배치 간단히 표시할 수 있겠죠? 응?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적용되는 뭐 현대모형은 현대모형에서의 전자배치가 중요한 거지 현대모형에서의 전자배치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전자 구름모형에서의 전자배치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자 구름모형에서의 전자배치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표를 하나 끌어와 볼게요 표를 하나 끌어와 볼게요 표를 하나 끌어와 볼게요 현대모형은 지금 이제 뭘 오비타를 가지고 나타내야 됩니까 자 표를 우리가 기존에 그렸던 표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K L M N N 자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양자수 주양자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N으로 표시를 하죠 N으로 표시를 하죠 주양자수는 K값 T로 얼마? 1 L은 2 M은 3 N은 4 보통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고 그때 가질 수 있는 오비탈의 종류 오비탈의 종류가 어떻게 됐어요? K 껍질은 뭐 가질 수 있어요? S 오비탈 하나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1 S 하나만 있는 거고 L 껍질은 주양자가 2니까 두 가지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2S랑 2P M 껍질은 주양자 3이니까 세 가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3S 3P 3D N 껍질은 네 가지니까 4S 4P 4D 그리고 4F까지 이렇게 네 종류를 가질 수 있더라는 거지 그 때 나타내는 오비탈의 수 오비탈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N을 제곱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N을 제곱 왜냐하면 S 오비탈은 몇 개? 하나 P 오비탈은 몇 개? 세 개잖아 따라서 얘는 하나 얘는 1, 3이니까 4 얘는 1, 3 5자나 1, 3 5자나 5가지 있으니까 여려 9 1, 3, 5, 7 하면 16개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오비탈 하면서 하나의 오비탈은 뭐가 같다? 방과 같다 라고 했어요 방의 개념이라고 생각했어 전자들이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 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 따라서 이때 방을 표시합니다 즉 이제 뭐가 되는가 전자들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라는 거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최대 수용 전자수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하나의 오비탈이 있으니까 전자우 최대 몇 개 들어가요? 2개 여기는 몇 개? 8개 여기는 몇 개? 18개 여기는 몇 개? 32개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봤더니 뭐랑 같다? 2를 곱해준 거랑 같더라 라는 거지 근데 오비탈 수를 n의 제곱으로 표시를 하니까 주형 개수의 제곱이 길 전자 껍질이 갈 수 있는 최대의 오비탈의 갯수니까 이건 뭘로 나타낼 수 있어? 2n은 제곱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거죠 여리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냅니다 이거 표가 어디 나와있어? 81개 위쪽에 나와있는 표죠 자 우리는 지금 80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80, 80이에요 자 여기 계세요? 응?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보호 같은 경우는 전자배출 할 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전자배출 했어? 안쪽 궤도부터 하나씩 채워나갔죠? 왜 안쪽부터 채웠어요? 왜냐면 안쪽이 뭐니까 에너지 준위가 작으니까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주형 개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에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헬륨 이상의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어때?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도 에너지 준위 차이가 발생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전자배출을 할 수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 전자배출이 어떻게 되더라? 1S 다음엔 2S5 2P5 3S5 3P5 3D5 이런 식으로 나타내려고 했잖아요 전자배출하는 방법 표시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뭘 이용을 해서 첫 번째는 뭘 이용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나타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뭘 이용해서 기고로 나타낸 방법이 있습니다 기고로 나타낸 방법이 있어요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나타내야 자 이렇게 오비탈이 있으면 이거를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기고로는 어떻게 나타내요? 예를 들어 E, P, 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아 하나 빼고 가구나 여기에 E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알겠죠? 그럼 이제 각각의 듣고 있지? 응 기고 같은 경우는 이제 원리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 앞에 있는 E는 뭘 의미해요? 여기는? 주향자수 응 그렇죠 주향자수입니다 주향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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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해요 여기는 P는 뭘 나타낸거야? 자 오비탈은? 종류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뭐야? 오비탈의 궤도를 의미해요 오비탈의 궤도를 의미해요 어느 축을 경계를 하는 오비탈이냐 마지막 여기 E는 뭘 의미해요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의 수입니다 오비털 채워진 전자의 수를 의미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거지 주향자 수는 뭐에 의해서? 주향자 수 전자 껍질에 따라서 주향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오비털 정류는 뭐에 의해 결정이래요? 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어요 부 양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여기 양자 수가 4가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비털의 괴로우 이거는 뭐에 의해서? 이거는 자기 양자 수에 의해서 그리고 오비털의 전자의 개수는 그리고 전자의 방향 전자의 방향 뭐라고 그랬어? 스핑 양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네 가지 중에서 뭐만 잘 기억해라 주향자 수랑 부향자 수만 잘 기억을 해라 어미에 따르면 풀로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하기에는 오비털의 괴도는 잘 표시하지 않아요 괴도도 잘 표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채워진 전자의 개수는 그냥 요 위에다가 보통 써줍니다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표시를 할 때 예를 들면 리튬을 표시해야 된다 리튬을 표시해야 된다 라고 하면 보통 1s에 2개 2s에 뭐 하나 뭐 이런식으로 보통 나타 2개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채워진 전자에서 두 개야 한 개니까 총 몇 개야? 세 개가 되는 거잖아 요렇게 나타 내주더라 보통 표시할 때는 요렇게 많이 작성을 해줍니다 알겠죠? 쓰는 거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기 환자 수 설명을 할 때 오비털의 괴도는 에너지 주인 차이가 있다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px랑 py랑 pz는 에너지 주인 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괴도는 그냥 방향만 다른 거지 방향만 다른 거지 에너지 주인 차이는 넣어라 이거만 기억을 하게 되면 됩니다 알겠죠? 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기호는 요거고 그 다음에 어... 일단 이 그림을 표시할 때 그림을 표시할 때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원리 세 가지를 이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세 가지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요 세 가지를 표시를 하는데 뭘 이용해서 하느냐 자, 첫 번째 쓰는 건 우리가 보통 싸움의 원리라고 해요 싸움 원리라는 걸 이용해서 전자배치를 해줍니다 자, 싸움 원리는 뭐냐면 싸움의 원리 에너지 주인이가 에너지 주인이가 낮은 곳에서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차근차근 쌓여 가듯이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도 건물을 위에서 이렇게 쌓으니까 지붕 만들고 그 다음에 기둥 만들고 뿌리 박나요? 나무가 잎부터 딱 나와가지고 줄기 만들어지고 뿌리가 팍 박히나? 아니죠 밑에다가 창창 올려도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비탈 전자배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낮은 단계로 차근차근 채워져 가는 거지 보호도 안쪽 껍질을 채운 다음에 바깥쪽을 채웠잖아요 바닥상태에 병원해 얘도 마찬가지로 바닥상태라고 한다면 싸움 원리에 계산 에너지 주인이는 낮은 단계는 높은 단계로 차근차근 쌓여 가둬라 라는 거지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자, 파울링 파울링 베타 원리라는 거 파울링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파울링 베타 원리는 뭐냐 베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베타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야 밀어낸다 라는 거지 그렇죠, 베타 멀리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멀리하는 거냐 전자끼리는 무슨 전화를 띄고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전자 두 개가 같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될까 서로 밀어내려고 할 거란 말이죠 전자를 서로 밀어내는 가장 바깥쪽으로 서로 밀어내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 밀어내려는 성질이 있다라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이게 오비타는 전자 수로 같은 방향으로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군요 팔을 배달이 그리고 설명하자면 이런 거 예를 들어 전자가 요렇게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의 오비타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간다? 두 개 들어간다 라고 했잖아요 두 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된 경우도 없다 라는 거죠 그럼 올바른 전자배치는 어떻게 된다? 하나가 위쪽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면 요거는 아래쪽으로 회전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야? 파울리 베타 원리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에요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 세 번째는 훈트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훈트 규칙이라는 건 뭐냐 훈트 규칙은 말 그대로야 말 그대로 에너지 수리가 같은 전자가 배치가 될 때 어떻게 배치가 되냐 홀전자 수가 홀전자 수가 많은 쪽으로 배치가 된다라는 거지 에너지 수리가 같은 전자의 배치라는 홀전자 수가 많은 쪽으로 배치가 되는 거야 즉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냐 예를 들어 EP라고 해봐 EP 오비탈을 해봐요 보여요? 아래 보여? 혹시 안 보일까 싶어서 EP라고 하면 전자를 어떻게 채우죠? 얘를 채우고 나서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다 어떻게 된다? 옆방을 채우는 거지 그때 옆방을 채워 그래서 이렇게 채우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에게 수학여행 가서 수학여행 가서 방을 선택을 하라고 시켰어 방을 선택을 하라고 시켰어 내가 방을 예약을 했는데 방을 예약을 했는데 내가 방을 세 개를 예약을 했어요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갔는데 그럼 각자 뭐하고 싶을까? 외로우니까 한 방에 몰려서 자면 되겠죠 그럼 될까? 절대 싫지 절대 싫죠 그러면 내가 어항이니까 내가 어항이니까 내가 좀 나이 많아서 내가 방 두 개 쓰고 여러분 둘이 가 한 방 쓰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 그래요 한 방 쓸게요 할까? 절대 안 그러겠지 뭐라고 하겠어? 내 방 내놔 내 방 내놔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은 저쪽 방 가서 주무세요 난 넓은 방 쓰려고 합니다 할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치? 그러겠지 그게 사람 심리야 사람은 뭐하고 싶어? 혼자 할 게 좋아해요 혼자 할 게 좋아해 그냥 옆에 어 그냥 단짝이여가지고 가서 붙을지 않아요 전자들 전자들 서로 뭐해? 밀어낸단 말이야 밀어내요 내가 정말 싫어한 애가 있어 그럼 걔랑 다른 방 쓰고 싶겠지 다른 방 쓴다고 근데 이미 방에다 찼어 이미 방에다 찼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할 수 없이 들어가야지 채워진 방으로 웬만하면 뭐한다? 홀전자수가 많은 쪽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땐 언제냐면 들뜬 상태가 되었어요 이렇게 혹에 여기에 이제 뭐 ES가 있어 근데 여기를 안 채우고 여기도 채웠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에너지 주니가 난장에 그 쌓음의 원리가 적용이 되었잖아 근데 이미 난장에 뛰어넘어서 그 다음 채워버렸다면 이거는 무슨 상태다 들뜬 상태의 전자배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쌓음의 원리나 훈트 규칙은 뭐일 때 에너지 주니가 높은 단계인 들뜬 상태가 되었을 때는 깨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네 파울리베타 아니 나 그럼 뭐라 그러나 싸움의 원리나 훈트 규칙이라고 했나요? 내가 파울리베타라고 했네 방금 다시 싸움의 원리와 훈트 규칙은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면 깨질 수도 있지 깨진 경우도 있겠죠 근데 파울리베타는 깨지면 돼야 안 돼 이건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정형이 돼야 안 돼 이런 상태가 되면 싸움의 원리나 훈트 규칙은 깨질 수도 있더라 알았냐 알겠나요? 눈 감고 좀 감상하고 있어 지금 내 목소리가 좀 감미롭지 알았어 그럼 이상한 표현은 뒷지마 이상한 농담 안 할게 눈 감고 있길래 내 목소리 감상하는 줄 알았고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원래에 의해서 채워진 걸 알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 정리해봅시다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 다전자 원자의 경우 그러면 어떻게 채워줘? 제일 먼저 1S 채우고 그 다음 어디로 가? 2S로 가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2P 그 다음에 3S 3P 그 다음에 4S 가고 그 다음에 3D로 가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우리 또 인고의 시간을 한번 또 보내봐야지 수소부터 칼슘까지 수소부터 칼슘까지 수소부터 칼슘까지 수소부터 칼슘까지 한번 간단히 전자배치를 해볼까 합니다 전자배치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수업을 언제 시작했죠? 10분에 시작했나요? 10분에 시작했나요? 몇 분 됐네 지금?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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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후 이거를 그리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잠깐 쉬는 시간이고 나에게는 이제 노동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한번 또 한번 가져봐야지 그러니까 이해 되죠? 이해 되죠? 내가 지금 이 보호의 전자배치를 좀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거야? 바깥을 채우채우채우 하는거에요? 채우채우 하는거야 알겠죠? 보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걸 그랬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나서 일어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